1. 카악 복싱 클럽 회원님들을 위한 1대1 맞춤 산다 저희 요즘 스타쉽 프로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챔피언 셰프로 한번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은 죄도 있고 한데 저희 관장님을 만나고 반성을 하며 아주 경건하게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 병원이 호파가 돼서요 제가 일자리를 잃어서 그렇지만 이제 카악 복싱 클럽에서 관장님을 만나서 팀 닥터로서 새 삶을 찾았어요 카악 복싱 클럽에서 한 바탕 뛰고 나면 몸속의 노폐물이 워트 퍼트에 한 방에 빠져나갑니다 주저 말고 등록하세요 주저 말고 등록하세요 주저 말고 등록하세요 주저 Hunt 이렇게 주저